뭐야? 굉장히 잘 보였다. 어? 키 하나 나왔다. 이러면 또 귀 덮히네. 귀찮지 인간들이? 왜 날 가만 안 놔두고 자꾸 만지작거리냐고? 나 너무 부드러워. 마음에 들어. 당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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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 싫어. 먹어 줘봐봐. 당근 당근. 당근 당근. 뭐야? 당근 당근 당근. 근데 이분 맞아? 콧구멍 넣고 있는 거 아니야? 콧구멍? 어? 우와. 먹는다. 드디어. 컵아. 우와. 어머어머. 맛있어. 아휴. 아휴. 잘 먹나. 귀여워. 잘하자. 우와. 너 영화 촬영하고 있는 거야? 어머. 먹방. 토끼 먹방. 어 어떡해. 잘 먹는다. 얇은 거 얇은 거. 얇은 거. 얇은 거 없다. 이거라도 먹어. 천천히 먹어. 아. 잘 먹는다. 잘 먹으면서. 아. 이제 맛을. 느꼈구만. 아. 그런 거지. 어머. 어떻게 돼. 입에 잡는 거야? 응. 입으로만 먹네. 어. 지금 토끼 먹방. 응. 옥거라. 여멀어먀 regul고. 네. ına 데도. 똑같이. 걸어여. 살 안ρη compliant. 고개만 이러다가 이제 불 붙으면 손으로 잡고 먹고 이럴걸? 아 손으로 잡고 먹으면 귀여울텐데 강아지처럼 그치? 잘 먹는다 진짜 토끼 단곤박방이야 다 먹었다 어머 벌써 다 먹었다 저 조금만 먹은거 봐 그래도 안고 이거까지 먹어 이거 신선한 재료인데 맛이 어떠십니까 이쁘게 나오네 이쁘게 나오네 이것은 처음 먹어보는 맛인데 건빵 못 먹다가 채식을 해줘야 돼 너는 원래 채식주의 되잖아 혹시 그 황토색 띠는 과자 많이 먹어서 뚱뚱해진거 아닐까? 아무래도 뭐 먹으면 좋겠어 그냥 앉아 토끼하면 이미지가 딱 당근 먹는 의미 있어 배추막 먹고 진짜 귀엽네 오물오물 어우 이쁘다 코 볼랑거리지 말고 맞아 먹어 혓바닥 나고 봤어? 귀여워 꼬꼭 집어먹으라 뭐라고? 시집하면서 코를 갖다가 채식을 해 아우 귀여워 맞아먹어 경계는 누가와? 아아 안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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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친구와? 뭔가 떨은 냄새가 오우 귀엽다 벌렁거리고 냄새 후각으로 귀를 듣는거 아냐? 왜그래? 이러면서도 같이 사진도 찍히나? 어딘지 모른다 찍어볼게 언제 갈려고? 봉지채로 먹으면 안돼 이제 그만